그러면 안 되죠 원래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냐 화를 막 불같이 내고 어 그때 뭐 이런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이거 구청에다 찌를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이라고 하고요 건설 사건을 전문으로 지금 11년차 정도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건설 관련 분쟁을 수천권 다루어온 변호사입니다 수천권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이제는 뭐 거의 뭐 점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툭 치면 우리 전원주택을 지을 때 흔하게 당하는 건축 사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심하게 가장 흔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의 이 전원주택 전원주택 하면은 굉장히 그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지분을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 토지 전체를 이제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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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섯 명 뭐 여덟 명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소유권을 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전원주택을 각각 이제 여섯 개 여덟 채 뭐 이런 식으로 지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세요 근데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토지 자체를 잘라서 팔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처분을 하기가 권리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는 이제 지분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데다가 어 다른 집은 뭐 조금씩 조금씩 지어주고 있는데 우리 집은 시작도 안 했고 그게 이제 아 지어줄 거예요 지어줄 거예요 하면서 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약금이다 중도금이다 해가지고 뭐 토지 대출금 해가지고 대출 받으셔서 이자는 나가는데 공사비도 상당히 좋는데 우리 집은 시작도 안 하고 있다 또한은 조금 짓다가 아유 돈이 더 들게 생겼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추가공사대금 요구해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전원 주택을 지어주겠다 라고 이제 어 유인 행위를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시행사 시행사라고 이제 법인이 따로 있고 이거를 또 건설을 맡은 이제 건설사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시행사는 가만히 보니까 어 우리한테 받은 돈을 벌써 이제 다른 데다 다 써버렸고 돈도 없고 선생님 이 건설사는 이거 뭐 지어주세요 왜 안 지어주세요 막 이러니까 시행사가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돈을 더 주실래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감해 난감하다 소송 가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한테 오시면 저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시행사 돈 없죠 시공사도 사실 돈이 없어요 네 제대로 이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을 가시는 게 또 실익이 있는지 그게 가장 흔한 네 가장 흔한 네 가장 많고 가장 많고 네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해결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시행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 돼요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오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소송은 막 1년씩 걸리기 때문에 내가 넣은 돈을 찾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시행사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제 돈을 뺏어올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해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공사를 좀 그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얼루고 달래서 돈을 좀 더 줘 가면서 공사를 이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행사가 그래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자체가 무슨 이제 시행사 이름으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가압류 같은 걸 쳐놓고 법적 조치를 가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이제 전원주택 계약을 하실 때 이 시행사 그리고 이 공사를 맡을 시공사가 좀 튼튼한 회사인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관상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니까 이 시행사한테 이제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어 좀 이게 만약에 공사가 이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니네 회사가 그러면은 뭐 자력이 좀 있는 것이냐 뭐 어디서 담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면 만약에 시행사가 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냐 화를 막 불같이 대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느낌이 왜냐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 건설을 해줄 의사가 있다면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거든요 아 우리 회사는 토지가 이제 우리 회사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설사도 튼튼한 회사라서 뭐 연간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행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어 뭐 이제 위약금 혹은 이제 뭐 지체상금 이런 것들을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위약금 이런 거는 그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가 완성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사 이행되면 뭐 지체상금이든 위약금이든 뭐 이 공사만 이행되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인데 근데 그거를 아 못 써준다 아니다 뭐 담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의심을 네 공유 지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네 공유 지분을 우리 변호사님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네 어떠신지 네 공유 지분이 뭔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법을 모르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법을 많이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공유 지분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일정한 땅을 그 지분을 나누어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원님과 제가 만약에 50대 50으로 이 땅을 소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50대 50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아 난 반을 이걸 가질 테니까 반만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반만 내가 처분을 한다거나 뭐 가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고 그냥 이 공유 지분 공유 지분권자가 이 소유를 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뭐 팔거나 뭐 검축을 하거나 이런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이 공유자가 여러 명이다 열 명이다 이러면 이제 열 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분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뭐 토지를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 뭐 이거 토지지 가격 오르면 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나대지를 사실 때도 공유 지분으로 산다 이러면은 일단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획부동산이 네네네 그렇죠 지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개념상으로만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땅콩 주택의 경우에는 이 공유 지분을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소유를 하면서 여기에 땅콩 주택이 제대로 올라가서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을 뭐 쪼개서 살 이렇게 땅콩 주택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분으로 이 소유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형태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땅콩 주택 지으실 때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는 괜찮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건축이 제대로 돼서 지금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축물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소유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각자 돈을 얼마를 투입을 하면 뭐 건설사가 언제까지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건지 안 되면 우리가 이거를 건설사를 변경하거나 내지는 이 토지를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항상 약속이 이행이 안 됐을 때를 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공유지분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약속만 제대로 돼 있으면 네 네 안전하다 네네네 자 전원주택 그 사기가 가장 흔한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을 하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건축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 제가 잘해드릴게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3억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뭐 이 건설사는 어디서 명의를 빌려온 이름이었고 이 사람은 뭐 건설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뭐 여기 소속 직원도 아니고 뭐 그 A라는 건설사의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건설사랑 직접 계약을 한 거라 하더라도 공사를 조금 하다가 아이고 돈을 더 주셔야 돼요 아이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뭐 공사 못해요 이렇게 안 주시면 돈 못해요 그러면서 돈을 안 줘서 공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약속한 날짜에 딱딱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는 돈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준 돈을 뭐 다른 현장에다가 다 써버리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이제 성실하게 하시는 건설사분들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서 아 정말 3대가 덕을 잘 쌓아야 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말씀 중에 보통 공사할 때 다 그러지 않나요? 여기 현장이 여러 군데 있고 네 그렇죠 돈 받으면 여기 돌려맞고 돌려맞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네 아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흔하니까 네 네 안 되죠 여기 이 현장에서 받은 돈을 이 현장에서 쓰라고 보통 공사대금은 좀 선급금을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건설업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제 터파기도 해야 되고 이제 뭐 골조도 올려야 되고 하는 데 쓸 돈을 이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이 현장에다가 쓰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현장에다가 이제 막 메꿔버리니까 여유 현장에서 쓸 돈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네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딱 방지할 수 있는 뭐 건실형 건설사를 알아볼 수 있는 막 딱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낱낱이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가 않아서 이것 역시 어떤 건설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피해 없이 이게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넘어갈 수 있으면 뭐 괜찮은 것인데 근데 그때 이제 넘어져 버리면 우리가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표준 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법률사무소 기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하실 때 이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되면 이제 지체산금을 좀 이제 뭐 보통은 지체산금이 천분의 1, 천분의 3인데 지체산금을 조금 더 높여서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위약금을 아예 그냥 뭐 공사대금 3억인데 위약금 5억 이렇게 걸어두신다거나 이런 대비를 좀 해두시면 큰 문제 없이 공사가 좀 잘 안 됐을 때 바로 좀 다른 업체로 교체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건설사가 튼실한지 좀 이제 실적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건설사가 자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는지 회사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건설하기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변호사님을 찾아도 되지만 네. 하기 전에 어떤 보호막으로 찾아서 이제 자문을 구해도 네네네. 굉장히 지금 똑똑하신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계약서를 이제 변호사한테 맡겨서 계약서 좀 작성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굉장히 이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정말 빈틈이 없도록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고 뭐 이럴 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공사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면 이제 나중에 정말 큰 소송 관리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 자문료를 굉장히 아까워 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제 에이 뭐 그럴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네. 그렇게 해두시는 게 정말 뭐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에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현명하신 자세다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진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흔하게 당하는 부동산 전원주택 사기 유형 세 번째는 9억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리모델링도 이 설계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를 잘못 만나시면 아 내가 설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도 소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리모델링 공사 하는데도 이제 건축 허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안전이 뭐 이렇게 담보가 되려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거 보강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이제 잔뜩 이제 설계도를 이제 그려가지고 부풀리는 거죠 네. 부풀려서 그리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도 내가 소개해 준 데다가 어.. 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건설사도 이제 이제 부풀린 공사 대금을 막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건축허가를 이제 리모델링 공사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 좀 이게 부풀렸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알게 되셔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지금 돈이 많이 든다 막 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어서 다른 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러면 이 건축사가 이제 딱 하는 말이 아 그럼 나한테 안 하면 이제 중공을 못 내게 막아버리겠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니까 그 지역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제 관할 행정청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이죠 거기에 이제 담당자들 뭐 이렇게 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축허가 났을 때 어 그때 뭐 이런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이거 구청에다 찌를 거야 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중공 못하게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협박을 하시는 경우들도 적반하장이네요 네네네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더 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는 구청에 내 담당자 뭐 아시는 분을 또 이제 통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이럴 수 있으면 또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막 끌려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설계 관련 이제 용역대금 계약이 또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계약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또 해지하고 그래서 이제 부당하게 이제 상대방이 가져간 돈을 반환 청구를 하고 공사업체 마찬가지로 이제 과지급된 대금은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거 자발적으로 또 이제 합의로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소송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이 단독 주택 아무리 이제 작은 것이라도 계약을 하실 때 이 처음 이제 건축사한테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보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이제 구청에다가도 좀 직접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를 받으시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건축사 좀 이분 이곳 저곳을 알아보시는데 이제 돈이 드시니까 조금 어 이제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제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 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고 이 법률 상담료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 누구 말이 맞는지 당사자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미리 알아보시고 건축사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시는 게 어 이런 큰 분쟁을 큰 피해를 막으시는 네 좀 방법이겠다 네 문제점화하고 해결책까지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거독립 만세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